네 오늘은 저희가 이 헐크 버스터베 홍살디정! 를 해보겠습니다 야 슈퍼슈트 발차기 사실은 이거 발냄새 풍족이다 맡아봐랏 어 맞다 상호는 코가 없지 코 대신에 아가미가 있잖아 예 그럼 아가미에다 되겠다 아가미에 단 아니 안단 으악 으악 자 그러면 슈퍼 헐크 버스터 레이더지 아니 이거 안단해 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헐크 버스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에 또 만나요